아버지 가신다 이만하면 편히 가신거지 형님이 자리에 누워서도 숨 넘어가거든 연락하라고 한사꼬 말렸구나 서로 말아 형님도 이제 저세상 가서 형수님도 만났고 아버지는 살아서도 평생 가족 곁에 계십니다 아버지의 등에서 수인 아닌 수인으로 살았다 부모자식 인연이 어디 보통 인연이더냐 아버지의 등은 두께를 가늠할 수 없는 깊은 강의 얼음이었다 안녕하세요 하수담이에요 오늘은 이서진 작가님의 당신의 허공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 읽어드렸던 11월 블루스의 작가입니다 오늘의 소설은 당신의 허공 소설집의 표제작이며 중편 소설입니다 이외로 나누어 보내드릴게요 시랑민 아버지와 그의 딸인 작용의 갈등 엄마의 아픔과 회안의 여운을 조밀한 문장으로 아주 청청하게 엮고 있는데요 장담하건대 오랫동안 기억에 선연한 소설이 될 것입니다 자 하수담과 만날 준비 되셨죠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래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수담에게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허공 이서진 자정을 넘어서고 있었다 집안은 초저녁에 음울하던 웅성거림이 잦아들고 가라앉듯 고요했다 자경은 벽에 기대어 뻑뻑한 눈을 잠시 감고 있었다 누군가 자경의 어깨를 조심스레 흔들었다 손길에 놓아야 하는 체념이 묻어있었다 비긋이 열린 방문으로 마루의 총 낮은 전등 불빛이 새어들고 불빛을 등에 쥔 아저씨 모습이 그림자처럼 다가섰다 아버지 가신다 아저씨의 말이 섬뜩했다 자경은 허청대며 일어나 아버지가 누워있는 방으로 갔다 눈을 감고 있는 아버지는 이미 온기를 잃어가면서도 자경의 기척 때문인지 안간힘으로 눈을 떴다 눈빛이 색바랜 천자락처럼 흐릿하고 호흡이 까무룩됐다 애타게 두리번거리던 눈길이 가까스로 자경에게 머물렀다 뭔가 잡으려는지 갈키같이 마르고 투박한 손을 겨우 들어 올렸다 손잡아 드려라 아저씨 말의 자경은 쭈뼛대며 손을 잡다가 싸늘해서 획 부딪힐 뻔했다 아버지는 자경의 손을 움켜지려고 애쓰지만 숨소리가 점점 가빠지더니 버둥거리던 손은 곧 맥없이 이불깃으로 떨어졌다 꼴깍 숨 넘어가는 소리가 나며 아버지의 코와 입과 귀에서 분비물이 왈칵 흘러나왔다 아저씨가 황급히 옆에 있는 소음으로 막았다 자경은 멍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 눈앞에 갑자기 두꺼운 천이 덮어씌어진 듯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솜으로 틀어막힌 아버지의 얼굴이 기괴하고 낯설다는 사실만 두드러졌다 아버지의 눈가에 흘러내린 이생의 마지막 눈물 한 자락이 확대되듯 다가들었다 아저씨는 장의사가 오기 전에 아버지의 시신을 갈무리했다 몸이 굳기 전에 주물러서 반듯하게 한 후에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쉬었다 얼추 정제 수시를 끝낸 눈가가 붉었다 시신 앞에 병풍이 쳐졌다 향탁에 영정사진이 놓이고 촛불과 향이 피어올랐다 이만하면 편히 가진 거지 형님이 자리에 누워서도 너 신경 쓰게 하지 말라며 숨 넘어가거든 연락하라고 한사꼬 말렸구나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노안으로 이틀간 병원에 입원했다가 오늘 아침에 집으로 돌아왔다 자경은 그런 상황도 모르고 있다가 오후가 돼서야 아저씨에게 급하게 연락을 받고 왔다 형님이 원체 고집을 부려야 말이지 당신 딴에도 뭔 감이 있어서 이렇게 가실 걸 알았던지 그 전부터 그러시긴 했다 당신한테 일이 생기면 집에서 마지막을 맞게 병원에 두지 말라더니 고집을 부리고 퇴원하시더구나 장례 준비도 미리 해놓아서 달리 손 댈 게 없더라 그래도 퇴원하는 걸 좀 말리지 그러셨어요 당신이 이렇게 할 것이다 한 번 마음 먹으면 어디 남의 말 듣는 양반이냐 의사도 그러더라 워낙 연세가 많은 노안이어서 신체 기능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딱히 치료 방법은 없다며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아저씨는 자경을 마주보고 있던 자세를 약간 틀며 다시 말했다 그리고 면은 쓰지 말고 화장하라고 너에게 전하라더라 어디에도 당신 흔적이 남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아까 너에게 준 서류봉투 안에 진문서가 있다는데 장례 치르고 나면 살펴보거라 자경의 가슴 깊은 곳에 오래도록 웅크리고 있던 분노가 치밀었다 그랬을 것이다 아버지는 이곳 어디에도 머무르고 싶지 않았을 거다 평생 가족 곁을 떠나고 싶어 했다는 사실이 새삼 확인되면서 감출길 없는 허점처럼 단발의 울음이 크 비집고 나왔다 그 기척이 아버지의 죽음으로 슬퍼서인 줄 아는 아저씨 말이 침통했다 서로 말아 형님도 이제 저세상 가서 형수님도 만나고 아저씨의 말은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자경의 표정이 일그러진 걸 보고는 헛기침을 하며 다른 곳으로 슬그머니 시선을 돌렸다 말복이 지나면서 더위가 한풀 꺾였다 해도 아직 기세가 남아 있었다 그런데도 어디선가 싸늘한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것 같았다 방한 분위기가 어색했다 아저씨는 자경과 눈길을 마주치지 않으려 서둘러 일어나면서 말했다 너도 알다시피 형님이 혈혈 단신이니 친척도 없고 허상이든 내가 보마 사자밥이 대문 앞에 놓았다 소반이의 흰 그릇이 검은 사위에서 횡안이 도드라졌다 아저씨는 초혼을 하기 위해 아버지 옷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갔다 어둠 속의 용마루에서 옷을 흔드는 모습이 유령 같으면서 새가 날아오르는 것도 같았다 아저씨의 손사리가 점점 커졌다 얼핏 희끄무리한 무언가가 연기처럼 지붕 위를 건너뛰었다 조문객을 받고 난 아버지는 이승을 떠날 의식을 치렀다 염습이 시작되었다 아버지를 감싸던 옷이 하나하나 벗겨졌다 한때는 기골이 장대했을 몸이 근육과 지방이 빠져 마른 헛게 비었다 장의사는 몸을 깨끗이 닦고 한지로 감싼 후 머리를 단정하게 빗겼다 끝을 조금 자른 머리카락과 손톱은 각각의 자그마한 주머니에 넣었다 수의를 입힐 때 뚜두둑뚝 시신의 뼈마디 탈골대는 소리가 음울했다 속바지와 저고리 도포와 두루마기가 차례로 입혀졌다 두루마기 자락 옆에는 자른 머리카락과 손톱을 넣은 두 개의 주머니가 매달렸다 머리에 복권이 씌워지고 발에는 버선과 신이 신겨졌다 수의를 일습으로 갇혀 입은 아버지는 금방이라도 어디 외출할 사람처럼 보였다 자 가족은 고인에게 절하세요 장의사가 한쪽으로 비켜나며 자경을 앞으로 나서게 했다 아버지 얼굴 잘 봐둬라 이제 다시는 못 볼 테니까 옆에서 말하는 아저씨 목소리에 물기가 축축했다 비키 없는 아버지의 얼굴은 사후 경직으로 굳어있다 생전에 보인 차가움만으로도 모자라 영원히 보지 못할 마지막 모습으로는 부당했다 자경은 그런 아버지를 마구 흔들며 끝까지 이렇듯 차가워야 하는 거냐고 목소리 높여 따지고 싶었다 그마저도 얼굴은 곧 목멱으로 가려지고 손은 꽁꽁 싸매졌다 생전에 혼칠한 모습이 삭제된 영랑없는 수인이었다 아버지는 살아서도 평생 가족 곁에서 수인 아닌 수인으로 살았다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의 결박에 묶여서 장의사는 아버지가 입은 수의의 모든 끈을 오른쪽으로 여몄다 반함의식에 이르자 손길이 더욱 조심스럽다 버드나무 숟가락으로 생쌀을 떠서 입안 좌우 중앙에 각각 넣었다 조심하는데도 바닥에 쌀 몇 홀이 떨어졌다 마지막으로 저승길 여비인 동전을 넣었다 아버지는 그 노잣돈으로 어디를 둘러서 갈까 평생을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곳을 들랄까 자경에 공허한 눈길이 창밖을 향했다 습이 끝난 아버지의 몸은 매듭 없이 소령금으로 일곱 번을 묶였다 칠성판으로 옮겨 대령금으로 쏴서 장포 행포로 묶인 후 배포에 쌓였다 입간이 시작되었다 장의사는 오칠이 된 목간에 지금을 깔고 베개를 놓은 다음 아버지 시신을 누였다 남은 공간을 삼배로 채우고 청금을 씌웠다 관 뚜껑이 닫혔다 그 위에 검고 노란 흰 간보가 소리 없이 덮였다 아버지가 지나온 한 생에도 고요히 덮였다 이승을 떠난 아버지는 화장장으로 왔다 관이 화구로 들어갔다 유리창으로 홀홀대는 불길이 보였다 유리창으로 홀홀대는 불길이 보였다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풀썩풀썩 터져나왔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몸이 자취없이 쓰러진다는 생각에 자경은 그만 몸을 돌렸다 눈앞에 흰 벽이 가로막았다 어찌할 수 없는 막막함이 차올랐다 매몰차게 외면했음에도 의지와 상관없는 관성처럼 대책없이 그쪽을 향할 때의 아리탐이었다 죽도록 미웠지만 거역하지 못할 애전함이었다 자경은 벽에 몸을 기대며 생각했다 아버지 안의 오래된 망령도 이제 저 연기와 함께 사라질까 아버지의 살과 피가 없어지는 것처럼 화장이 끝나고 남은 뼈를 화부가 부삽으로 끌어냈다 뼈는 불에 그슬려 거뭇했다 골반이었을 뼈는 노화된 골밀도로 몇 군데 숭숭한 구멍이 나 있었다 자경은 그걸 보자 생전의 아버지 몸에서 자신이 불거져 나왔다는 사실이 먼 곳의 바람결처럼 허랑했다 뼈들은 긴 장방형 한지에 신체 골격으로 갖춰지고 그 앞에 조촐한 제사상이 차려졌다 화부가 말했다 곡하세요 모여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곡소리가 커졌다 그 속에서 자경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다만 깊도록 어두운 눈빛이 흔들렸다 이제 아버지는 이 세상에 영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미 떠나버린 엄마와 겹쳤다 옥재는 울음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꾸역꾸역 삼켰다 자경은 모든 의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장례 뒤끝에 혼자 있을 자경이 신경 쓰였는지 아저씨 내외도 함께 따라 들었었다 안방에 마련된 향탁 위에 놓인 영정사진 속에는 아버지의 주름지고 노쇠한 얼굴이 있었다 도통 풀지 않을 듯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자경은 지금까지 아버지가 이를 드러내며 웃는 모습을 본 적 없다 그 옆 유리병에 꽂힌 선홍색 해당화 다발이 사진 속 아버지의 경직된 모습과는 영 부합되지 않았다 아저씨가 그걸 물끄러미 바라보다 말했다 형님이 이 꽃을 아주 좋아했지 마지막 가는 길 실컷 보시라고 내가 꽂아놨다 자경은 남의 집에 피어있는 해당화를 하염없이 바라보던 지난날 아버지의 뒷모습이 생각났다 그럴 때에 아버지에게선 뭔가를 열망하는 간절함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절실히 가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혹독하게 애태우는 모습이었다 그 모습에서 평생을 참담해하던 엄마가 부속물처럼 따라붙었다 자경이 열 살 무렵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와 대문을 들어서는데 엄마가 던진 사기 화병이 마당에서 박살났다 꽃에 있던 해당화 꽃들이 깨진 화병 조각과 함께 으스러져 나뒹굴었다 아버지를 향한 분을 참지 못해 씩씩대는 엄마는 마당까지 내려와 그것들을 발바댔다 극도로 흥분 상태여서 호흡이 가쁘고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엄마를 외면한 채 멀거니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다 어린 자경은 대문턱을 넘지 못하고 그대로 멈췄었다 집 안으로 들어설 수 없었다 엄마의 날성 분노와 아버지의 무책임한 침묵이 완강한 차단막을 치고 있었다 박살난 화병의 사근팔이 위로 들끓는 햇살이 위협적으로 부서졌다 부서지며 튕겨 나오는 햇살에 자경의 어린 가슴은 서늘히 비었다 그러나 비어서 아프다고 피가 흐른다고 말할 수 없었다 자라는 동안 제대로 봉합하지 못해 해벌어진 그런 상처들은 흉한 상은으로나마 자경을 웅크리게 했다 어째 그동안 집에도 오지 않고 그렇게 무심했니 혼자 계신 아버지 걱정도 안 되더냐 아저씨의 물음에 자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입을 꾹 다물고 안팡친 눈빛으로 마당만 쏘아 보았다 그 기세에 아저씨는 슬그머니 화제를 바꾸었다 내 나이가 올해 신이냐? 네, 벌써 그렇게 됐구나 네가 자박자박 걸어다니던 때가 엊그저 같은데 어느새 그나저나 장서방은 회사일이 많이 바쁘냐? 네 그래, 남자는 바빠야지 부모도 아닌 내가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다만 서운타 명색이 아들 없는 집 사위가 됐으면 아들 노릇을 해야 하는데 그것까진 바라지 않아도 사위가 돼서 처가일에 할돌이는 해야지 내가 이렇듯 서운한 심정일 때 그간 너 부모는 어떻겠니? 발인이 끝난 후 사무제가 남아왔지만 자경은 남편을 먼저 보냈다 처가일이라면 마지 못한 사람을 굳이 붙잡아 두고 싶지 않았다 남편은 그런 자경의 말이 떨어지자 이내 서울로 혼자 돌아갔다 형제나 다른 식구도 없는 자경 혼자 장례 뒤처리가 수월치 않음을 알텐데도 서둘러 떠나버렸다 남편은 처가일 스스럽지 못했다 결혼 생활 동안 자주 왕래하지도 않았지만 어쩌다 오면 남의 집 온 듯 불편해하며 서름했다 그러다 보니 자경으로선 진정에 올 때면 남편 눈치를 봐야 했고 왔더라도 필요한 시간만 대략 때우고 급히 가버렸다 이번에도 남편은 장례 기간 동안은 물론 화장장에서도 남의 집에 조문 온 손님처럼 멀뚱하니 출입구 쪽으로 비겨나 있었다 화장대기를 기다리는 일행들과 섞이지 않고 혼자 떨어져서 녹음 짙은 맞은편 산자락만 바라보았다 그런 남편 등에는 어쩔 수 없이 이행해야 하는 마지 못함과 무심함이 출렁거렸다 지난 날 아버지의 등이 거기에 겹쳐 떠올랐다 그 등에선 겨울밤의 뒷산에서 웅웅거리는 솔바람 소리만 들렸다 따스한 봄도 없었고 열정의 여름도 투명한 가을도 없었다 그런 아버지의 등을 바라볼 때처럼 남편의 등도 그랬다 결혼하기 전 남편과 자경은 같은 직장에 다녔다 업무가 달라 가깝게 접할 일은 많지 않았고 직장 내에서 마주치면 가벼운 인사나 나눌 정도였다 그러다 어느 해에 회사단체 야외일을 다녀오면서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됐다 남편은 그날 솔선에서 행사 일정의 뒷마무리와 디프리로 들른 호프집에서 자리가 끝날 때까지 다른 사람들을 자상히 챙겼다 그 모습을 보며 타고난 성품이 워낙에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구나 라고 여겼다 그 두 달쯤 지났을 무렵 남편은 부친상을 당했다 자경은 직원들과 함께 문상을 갔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직원들은 걱정어린 말들을 피상적으로 나누었다 자경도 그때는 그들과 같은 무게로 남편의 처지를 통정했다 남의 딱한 사정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은 의례적인 심정이었다 가장 형편이 어려워 전문대학교를 간신히 마친 남편은 일찌감치 가장이 되었다 아버지는 하는 일마다 실패를 거듭하면서 적지 않은 채무금만 떠안긴 채 재개하지 못했다 어머니까지 암에 걸려 병치레를 하다 보니 또 다른 부채도 더했다 가정경제는 극도로 쪼들렸고 많은 빚을 갚는 일은 고스란히 남편의 몫이었다 동생도 둘이나 있었는데 아직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치매에 걸려 아들의 죽음도 모르는 할머니가 있었다 운상을 다녀온 며칠 후였다 자경은 퇴근길에 우연히 남편과 지하철 타는 곳까지 통행하게 됐다 남편은 아버지 상에 와주어서 고맙다는 인사 말을 했다 그리고 지하철역 입구에서 파는 붕어빵을 사주며 어쩌고 했다 빵봉지를 건네는 손이 추운 날씨 때문인지 무척 시려 보였다 자경은 그 손을 보며 문상 때 알게 된 그의 집안 형편이 생각났다 집으로 오는 동안 그 손이 자꾸 떠올랐다 그 후 퇴근길에 또 만났을 때 자경이 먼저 밥을 먹자고 했다 그걸 시작으로 둘은 연인이 되었다 둘의 관계를 알게 된 직장 동료가 남편의 집안 형편에 조심스레 우려를 내비쳤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럴수록 남편의 처지가 안쓰럽고 짓누르는 그 무게를 함께 짊어져야겠다는 생각만 커졌다 부모에게 결혼하겠다는 말을 하자 엄마도 한 걱정을 앞세웠다 엄마의 반응은 각오했지만 뜻박이었던 건 아버지였다 평소 집안일이나 자경이에게 도통 무관심하던 아버지가 명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힌 건 거의 없는 일이었다 제 자식이 마음 맞는 짝과 사는 걸 바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냐만 네가 말한 사람은 아무래도 그렇다 지금이야 뭐든 다 좋을 것 같지만 살다 보면 돈도 무시할 수 없단다 형편이 쪼들리면 박박하게 마련 있고 서로 튀겨워켜지면서 마음고생하지 않겠니 자식 고생이 뻔히 보이는데 오냐 할 부모가 어디 있겠니 나는 무엇보다 네가 상처 없이 밝은 사람과 짝을 맞추길 바란다 그때 아버지는 몸을 약간 틀어 뒤뜰을 내다보며 말했다 늘 그런 자세였다 자경과 눈을 맞추며 정면으로 바라본 기억이 없었다 그런 아버지를 볼 때마다 자경은 화함이 들었고 서러웠다 새삼 침으로 오르는 그 감정이 결혼을 반대하는 아버지에게 그대로 솟구쳤다 그렇게 깊은 속을 지닌 분이 그동안 엄마한테는 왜 그렇게 못 질게 하셨어요? 그리고 언제부터 저를 그렇게 생각하셨는데요? 이 세상 모든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도 아버지만큼은 그런 말할 자격 없다는 건 아세요? 그 사람은 아버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망령이나 부둥켜 안고 처자식을 죽고 아프게 하는 사람과는 달라요 자경은 앙칼지게 반박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무춤에서 마루를 내려서는 뒷모습에 쓸쓸함이 한가득 달라붙어 있었다 자경은 부모의 염려를 묵살하고 결혼했다 모두의 우려대로 결혼생활은 심신이 고달팠다 남편과 함께 벌어들이는 수입은 시가에 빚이며 생활비와 시동세들 학비를 보태고 나면 둘의 생활마저 옥죄었다 그런 형편에 한 생명을 낳고 키운다는 게 엄두가 나지 않아서 생활이 나아지면 아이를 갖자고 남편과 합의했다 사실 어려운 형편을 내세운 건 표면적인 이유였다 자경은 굳이 아이를 원하지 않았다 그에 깔린 건 부모라는 육친에 대한 회의 때문이었다 현실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며 식구들을 외면하다시피 삶을 허비하는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를 향한 애증으로 자신을 하몰시키는 엄마가 싫었다 부모의 대책 없는 스스로의 굴레들이 지겨웠고 그로 인해 자신에게 가해진 부당함이 억울했다 자경은 부모라는 존재의 무게에 극도로 부정적이었다 결혼 3년이 됐을 무렵 피임을 했는데도 뭐가 잘못되었는지 임신이 되고 말았다 아이를 낳을 수는 없었다 남편에게 아직 정리하지 못한 시가의 빚을 앞세워 중절 수술 뜻을 밝혔을 때 남편은 서운해하면서도 선선히 응했다 수술을 할 때 남편은 함께 있었고 수술이 끝난 후 자경을 부축할 때는 많이 미안해했다 그 후 피임에 부주의한 바람에 임신을 또 하면서 한 번 더 수술대 위에 누워야 했다 남편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굳이 마음을 무겁게 해주고 싶지 않다는 게 이유였지만 행여 아이를 가고 싶어할 남편의 신경 변화를 차단하고 싶어서였다 그때 자경의 나이 서른 중반을 넘고 있었다 그 무렵 어느 날에 남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만큼 많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다 아홉 병짜리 좁은 아파트 현관에서 신발도 붙지 못하고 널부러졌다 그러면서도 혀가 잔뜩 고꾸라져서 간간히 욕을 섞어가며 누구에게 향하는지 모를 우라를 터뜨렸다 다음 날 새벽이었다 자경은 뭔가 무겁게 눌리는 압박감에 눈을 떴다 술이 덜 깬 남편이 자경의 몸을 헤짓고 있었다 가슴 밖으로 우악스럽게 집어넣는 손길이 거칠었다 첫 가슴을 어찌나 세게 움켜쥐는지 참호답자락의 단추가 툭 벌어졌다 남편은 자경의 팬티를 허겁지겁 벗겨내며 거친 주정같은 섹스를 했다 마치 잡아야 할 걸 놓친 듯한 몸부림이었다 그러면서 자경의 가슴에 얼굴을 비비며 말했다 속을 드러내도록 휑한 자조 섞인 말이었다 난 아주 못난 놈이야 미안해 이제 더 이상 수술하지 마 그때마다 내 자신이 초라해서 견딜 수 없다고 남편의 거친 행위만큼이나 자경도 흔들렸다 남편은 자경의 두 번째 수술을 한 걸 알고 있었다 아이를 임신했음에도 생활의 어려움으로 매번 수술대 위에서 없애야 하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그것이 자신의 무능 때문이라 여기며 심한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결혼 생활 13년이 지났다 그간 시할머니와 시어머니도 죽고 시가의 빚도 얼추 갚았다 형편은 예전보다 나아졌다 시동생들은 자경 부부가 고등학교까지 맞춰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했다 대학 입학은 본인들이 알아서 선택했고 아르바이트와 학자금 대출과 휴학을 반복하면서 겨우 맞췄다 자경은 마흔이 되었을 때야 부모가 되고 싶지 않다는 신경을 바꾸면서 임신을 하기로 했다 남편의 초조함이 전해졌고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면서 몸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그간 피임을 하면서 수태력을 일부러 제지했던 호기로움은 불안으로 위축되었다 그러나 회사를 그만두면서까지 임신하는 데 몰두했으나 쉽지 않았다 세 번의 임신을 더했지만 3개월을 못 넘겨 번번이 자연 유산되었다 인공임신도 두 번이나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병원검사에서도 자경과 남편에게서 난임의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적지 않은 나이로 수월한 임신을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소견을 담당 의사는 비쳤다 남편은 자신의 무능력을 환기하며 자경에게 미안했다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졌다 둘 사이에는 채워지지 않는 틈이 가로내었다 서로에게 건네는 감정은 속빈 강정처럼 퍼석거렸고 행동 반경에 대해서도 들어오면 들어오고 나가면 나가는가 보다 심드렁했다 차라리 촉을 곤두세우며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많지 무신경했다 둘의 일상은 매쾌한 연기가 찬 곳에 있는 것처럼 텁텁했다 남편은 이제 임신을 기대하지 않는다 자경도 신랄 같은 기대마저 접었다 얼마 전에 완경이 되었다 아저씨가 자경에게 조심스러워 물었다 그래 요전히 퇴기는 없냐 자경은 대답하지 않고 열어놓은 문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걱정이구나 나이가 적지 않은데 아저씨 말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아주머니가 말창견을 했다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신둥이도 있습니다 우리 때야 자식 낳아서 그저 뼈꼴 빠지게 키우는 게 단 줄 알고 정작 제 인생은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했잖수 요즘 사람들은 자기 인생 즐긴다고 일부러 안 난다고도 합디다 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아 뭐해 술상이나 봐와 아까부터 뭘 그렇게 꿈지럽거리고 있어 아저씨는 아주머니의 말이 언짢은지 불퉁하게 말을 잘랐다 아주머니가 자경을 향해 눈을 찡긋했다 아저씨 부부는 자경 지방 가는 남남이지만 오래전부터 자경 부모와 돈독한 인연을 맺었다 대수사가 있을 때마다 친형제 간처럼 나서주던 아저씨는 아버지 동생이자 자경에게는 작은아버지나 마찬가지였다 아버지나 아저씨 둘 다 이북에서 혈혈 단신 피난 내려왔기에 긴밀감이 더했다 자경이 태어나고 자란 거지는 북에서 피난 내려온 실향민들이 많았다 대부분 함경도 쪽이었다 아저씨도 그 중 한 사람이었다 열흘곱이라는 어린 나이에 가난이 지겨워 삼팔선을 넘나들며 보따리 장사를 했다 이북 동북부 쪽을 틀락거리는 삼팔 따라지들은 이곳을 교두보로 삼아 밀교에 걸렸다 전쟁이 터져 삼팔선이 그어질 때만 해도 사람들은 뒷거래로 왕례를 할 수 있었지만 휴전선이 그어지면서 남쪽에 내려와 있던 아저씨는 발이 묶이고 말았다 고향을 잃고 가족과 생이별한 한이 컸다 가슴에 품은 그리움도 치유할 수 없이 깊었다 부모 자식 인연이 어디 보통 인연이더냐 생명 점지가 억지로 되는 건 아니다만 형님이 늘 그것 때문에 속을 끓였니라 어디서 임신에 좋다는 소리만 들으면 구하지 못해 안달이었는데 사실 경수검이가 보냈던 게 다 내 아버지가 구한 것들이란다 형님이 보냈다고 하면 네가 아예 먹지도 않을까 봐서 자경은 아버지가 자신의 임신을 위해 애를 썼다는 말을 들어도 그다지 와닿지 않았다 오히려 티집이듯 아저씨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거라 단호하게 자르고 싶었다 그렇게라도 아버지가 건넨 것들을 뭉개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자경이 어렸던 시절에는 주변에 아버지 없는 아이들이 꽤 있었다 분단적경지역이라는 특성으로 납붙되기도 했고 바다에서의 거친 풍랑에 사고를 당해 죽은 사람들이 많았다 아버지 없는 사람 손 들어봐 학기 초가 되면 선생님은 환경주사서를 작성하기 위해 그런 환경의 아이들에게 자주 손을 들게 했다 그때마다 손을 들어야 하는 아이들은 주눅이 들었다 자경은 어엿이 아버지가 있음에도 그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심정이었다 아버지에게서 흘러나오는 한기에 늘 옹성거렸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술을 많이 마셨다 기분 좋게 마시는 술이 아니라 안에서 끓어오르는 상심 때문이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아버지는 엄마와 자경에게 비수가 꽂히는 말을 했다 너희들 때문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너희들만 아니면 나는 헐헐 날 텐데 내 다리를 양쪽에서 잡고 늘어져 한 발 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단 말이다 제발 날 좀 놔줘라 날 좀 악다구니를 쓰는 아버지를 피해 구석에 쭈그리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하얗게 파래 보였다 자경은 아무 이유 없이 배척당하는 게 억울했다 따뜻한 안으로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비바라 몰아치는 문 밖으로의 내몰림이었다 무자비하게 밀어내는 사람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더 아팠다 그때 이후로 아버지에게 그와 같은 말을 또 듣진 않았지만 상처는 화인으로 깊게 남았다 어린 날의 자경은 그림을 곧잘 그려 대회에 나가서 자주 상을 탔다 초등학교 5학년 때는 도내 사생대회에 학교 대표로 나가게 되었다 아저씨와 아줌마는 상을 타라고 엿을 사서 아침 일찍부터 찾아와 먹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떤 감정도 내색하지 않았다 엄마는 다친 허리병이 도저 제대로 운신하기 힘들어 누워 있을 때였다 큰 대회에 어린 딸을 혼자 보내는 게 속상해서 아버지에게 같이 가달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등을 보이고 돌아앉아 열어놓은 방문으로 먼 바다만 묵묵히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등은 두께를 가늠할 수 없는 깊은 강의 얼음이었다 닿지 못할 먼 곳을 향한 절박함 속에서만 허우적대고 있었다 자경은 그날 대회에서 입상했다 대회가 끝나고 다른 아이들은 함께 온 부모와 기념사진을 찍었다 주가 분위기로 들썩한 속에서 자경만 외톨이었다 대회장 주변 식당들은 아이들과 부모들로 웅성거렸다 식구들이 아무도 오지 않은 자경은 인솔했던 교사와 짜장면을 먹었는데 왜 그리 맛이 없던지 눈물이 차올라 젓가락질이 자꾸 엄물렸다 과장환경 조사 때마다 아버지가 없어 손을 들어야 하는 아이들보다 더 서러운 고아같은 심정이 불쑥불쑥 치밀었다 자경이 중학교 3학년 때였다 특별활동으로 미술반에 들었다 수업 중에 미술교사는 학생들에게 화진 몇 권을 보여주었다 그 중에 한 화집은 모네이 작품이었다 표지에는 초록색 양산을 든 여인이 있었다 정지되어 있는 그림 속 여인은 금방이라도 옷자락을 납풀거리며 주변으로 퍼지는 빛의 막을 뚫고 걸어 나올 듯했다 보이지 않는 부드러운 바람결은 빛이 되어 몸에 흘렀는데 빛의 또 다른 파장이었다 그림 속에 가득한 몽환적 색채 속에 자경의 새파란 감수성이 녹아들었다 또 다른 화집은 바다를 소재로 한 여러 그림이 있었다 절벽을 향하는 파도가 흰 포마를 사방으로 퍼뜨리며 치솟았는데 그걸 바라보는 인물들을 어둡게 처리한 에트르타의 사나운 파도가 있었다 거친 파도의 포마리 출렁이는 코통항의 피라미드들과 작은 요투가 위험스레 거친 풍랑이를 헤쳐나가는 초록색 바다가 광대하게 펼쳐졌다 자경이 생동하는 가뭄도 너를 띄었다 자경은 화가가 되고 싶었다 수시로 변하는 다양한 빛이 색쳐와 그 뒤에 우물한 그림자를 그려내고 싶었다 화집 속의 바다들처럼 거친 파도의 꿈틀거림과 욕망을 표현하고 싶었다 지도했던 교사도 미술을 체계적으로 배워보기를 권유했다 그러나 미술대학을 가고 싶어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겠다고 했을 때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그때 엄마는 허리가 아파 몸을 엉거주춤 구부린 채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 선구점에서 받아온 새의 그물코를 잡고 있었다 하루 종일 해야 푼돈에 지나지 않는 수입이었다 그런 형편에 대학 진학과 미술 공부는 욕심이었다 일을 나가지 않고 전날부터 술에 취해 있던 아버지는 늘 그랬던 것처럼 멀건 눈길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의 집 아이 일인 것처럼 무심했다 자경은 아버지에게 적의가 잃었다 방문을 부서져라 닫고 나왔다 저만치 보이는 바다가 거뭇하게 앞을 가로막았다 목이 터져라 악을 썼다 바다를 향해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고 싶을 만큼 좌절감에 분노가 컸다 자경은 엄마 말대로 여상을 나와 한 회사의 격리사원으로 취직했다 생활하면서 그림이라는 말 자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를 향한 원망만 더욱 깊어졌다 형편이 넉넉해서 설사 미대를 갔다고 해도 꿈꾸고 싶었던 화가의 길을 가리라는 보장은 장담할 수 없었다 그걸 알면서도 아버지라는 꼬투리를 억지로 끌어다 돌팔매지라는 억가 심정이었다 좌절된 갈망이 아버지 때문이었다고 우겼지만 자경 스스로 만든 억지였다 그건 얇은 표비층을 관통하는 이리한 칼날의 억지를 스스로에게 겨누는 것과 같았다 방 안에서 보이는 푸른 바다가 고요했다 자경은 아버지의 넋이 지금쯤 저 푸른 바다를 지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다 북한에 있는 장전이라는 곳은 거진가는 지척이었다 완만하게 휘어진 이곳 항구처럼 장전항도 그런 모양 세워서 많이 흡사하다는 어른들의 말을 들은 기억이 있었다 자경이 초등학교 1학년이던 어느 한낮이었다 요란스러운 총소리가 동네 전체를 덮쳤다 부두가 인건소 사이렌이 불길하게 울렸다 부두에 있는 주민들은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한에서 내려온 배가 연안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인건소의 확성기가 웽웽거렸다 부두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황급히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연안에서 작업 중이던 작은 배들이 주강 안으로 서둘러 돌아왔다 집집마다 어른들이 밖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서둘러 단속했다 자경은 그때 항구 끝에 있는 산둥성이의 등대 및 동네에 살고 있는 친구 집 마당에서 고무줄넘기를 하던 중이었다 급박하게 울려대는 사이렌과 헬리콥터 소리에 아이들이 놀이를 멈추었다 친구 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빨리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소리쳤다 그때 사방치기를 하던 친구 남동생이 가지고 놀던 돌을 던지며 낮게 말했다 얼굴에 들뜬 호기심이 가득했다 우리 등대 있는 곳에 올라가 보자 거기 가면 총싸움 하는 거 잘 보일 거야 아이들 눈이 반짝였다 헬리콥터가 낮게 날았다 요란한 프로펠레 소리가 고막을 뚫을 것 같았다 그래도 아이들은 아랑곳 없이 재빨리 마당을 가로질렀다 친구 아버지가 위험하니 가지 말라고 소리쳐도 이미 등대 쪽으로 내달렸다 자경은 무서워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한 아이가 잡아끄는 바람에 얼결에 휩쓸렸다 등성이를 올라 등대 맞은편에 도착했을 때 연안바다는 아수라장이었다 항구를 벗어난 바다 한가운데서 배 한 척을 두고 남측 군함과 여러 경비정이 포위하고 있었다 하늘에선 여러 대의 전투기가 괭음을 내며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다 포위된 배는 군함의 쫓기다 전폭기에 표격을 받았는데 고물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배에 있던 사람들이 이물로 몰려들어 살려달라고 아우성쳤다 다행히 그들은 구조되어 경비정에 옮겨탔다 배는 북한 측의 일반 어선이었다 먼 바다에서 어선포레한 안개 때문에 항로를 이탈했다가 북한의 장전항인 줄 착각하고 연안까지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다 한참이 지나서야 급박했던 상황은 진정되었다 배들이 항구 쪽으로 사라지는 걸 보느라 시선을 움직이던 자경에게 맞은편의 등대 출입구에 서있는 아버지가 보였다 아버지는 바다를 향해 정신나간 사람처럼 손을 휘휘거리며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다 거리가 멀어 제대로 들리지 않았는데 마치 정신나간 사람 같았다 자경은 누군가가 와서 아버지를 말려서 데리고 가주기를 바랐다 그러면서도 선뜻 아버지에게 갈 엄두는 나지 않았다 함께 있는 아이들이 알아볼까 부끄러웠다 아버지는 평소에도 자주 등대 근처에 와서 하염없이 먼 바다 쪽을 바라보곤 했다 술이라도 취한 날에는 주저앉아 격한 울음까지 터뜨렸다 그런 행태는 동네 사람들에게도 익숙했다 어떤 때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가파른 언덕 밑으로 떨어지기라도 할까봐 등대 직원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다 자경은 아이들을 따라 등성이를 내려오면서 아버지가 있는 쪽을 다시 보았다 아버지는 아까와 달리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망연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바다는 조금 전에 일어났던 아수라장 같은 일들이 꿈인 듯 평온했다 망망한 바다 중간에 평소처럼 작은 섬 하나만 떠 있을 뿐이었다 그 섬에서 바라본 육지는 멀었다 반대편 먼 바다는 더욱 아득했다 아버지의 모습은 그 섬에 갇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날 밤늦게 인사불송으로 술에 취한 아버지는 아저씨 등에 업혀왔다 장전에서 온 배인데 그 배는 민간들이 탔는데 이 새끼들아 왜 포탄지른 하고 지랄이야 아버지는 몸을 뒤틀며 울부짖었다 그런 아버지의 겉옷을 벗기는 엄마에게 드러낼 수 없는 무거움이 짓누르고 있었다 젊었던 엄마는 어린 자경에게 북측에 있는 아버지의 집안 얘기를 가끔 해주었다 아버지 집은 부자였단다 똥밧도 많아 소작을 붙이는 사람도 꽤 됐고 집안 대대로 한의사였단다 아버지도 대학을 다니다 전쟁 때문에 그만두기는 했다만 그 시절에 여자인 고모들도 다 전문학교를 마칠 정도면 살만한 집안이었지 엄마는 이북에 가본 적 없다면서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아냐고? 아버지가 얘기해 주었으니 알지 피!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 매일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서 아버지도 예전엔 그렇게까지 말할 수가 없진 않으셨단다 이상가족 찾기 방송이 나오고부터 만사 젖혀놓고 여기저기 다니더니 부쩍 더했지 에휴 그때 없앤 돈 따져보면 집 선어채는 샀겠다 그런 말을 하면 내뱉는 엄마의 한숨이 누런 화선지처럼 공허했다 1983년 여름이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뒤에 대한민국에서 분단 이데올로기는 북의 가족을 둔 사람들을 시시하게 만들었다 남쪽에 발을 딛고 살려면 그래야 했다 그렇듯 생사조차 알 수 없었던 혈육간에 몇십 년의 이별은 크나큰 비극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터져버린 이상가족 상봉의 거대한 열기는 온 나라를 휘감았다 살아서는 다시 볼 수 없으리라 여겼던 부모 형제를 마주한다는 건 충격이 없고 경이로웠다 텔레비전은 연일 이상가족의 상봉 장면을 방영했다 자경에게 최초의 기억이 형성될 때부터 보아왔던 아버지는 가족을 배려하지 않았고 건실하지도 않았다 폭력을 이두르거나 도박 같은 걸 하지 않았지만 한 번 술을 입에 대면 일손을 놔버리고 며칠이고 술에 빠져 지냈다 자연 지방경제는 많지 않은 식구인데도 항시 허덕였다 남북 이상가족 찾기 방송 후부터는 가정을 돌보지 않은 정도는 더 심해졌다 아버지는 얼굴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도록 서울을 바비 오갔다 아예 방송국 주변에서 노숙을 하며 떠나온 북의 고향 소식을 알고자 했다 하지만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 여름이 끝나면서 붕 떴던 이상가족 열풍도 가라앉았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진이 다 빠진 몰골이었다 일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술만 찼더니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병칠에는 해를 넘기도록 중했다 다음에 봄이 돼서야 겨우 몸을 추스르고 일어났으나 생업은 또 손을 놓다시피 했다 그러면서도 북쪽 가족 소식을 알만한 곳이나 사람이 있다면 오반중에도 달려나갈 정도였다 그렇게 몇 년을 헤매다니다가 겨우 알게 된 사실은 기구했다 북쪽 고향 집안은 오래전에 망했다 자경의 할아버지와 큰아버지는 이미 처형당했고 남은 식구들마저 서천인지 단천인지 지역도 정확하지 않은 곳으로 끌려갔는데 그 후 소식은 알 수 없었다 지주이며 한의사 집안이라는 게 이유였다 거기 아버지가 남한군으로 침집되었고 남한에 놀러앉았다는 게 큰 문제가 되었다 엄마 또한 아픈 가족사가 있었다 엄마가 열 살 때 6.25 전쟁이 일어났다 자경의 외증조 할아버지가 병을 앓고 있어 미처 피난을 못 가고 있던 중이었다 어느 날 낯선 산에 열대명이 동네로 들이닥쳤다 태각하다 뒤처진 북측 낙오병들이었다 그들은 피난을 가지 못한 몇 안 남은 집인 자경의 외갓집으로 다짜고짜 들어왔다 낙오병 대부분이 겨우 16살 정도의 소년병들이었다 마당 여기저기 주저앉은 그들의 눈빛은 공포가 가득했다 입성은 헤질 대로 헤졌고 얼굴은 피골이 상접해 있었다 어떤 병사는 팔에 총을 맞아서 때가 절고 다 헤진 옷 사이로 피가 벌겋게 베어 나왔다 어떤 병사는 총상 입은 다리에 부목 삼아 임시로 엉성한 나뭇가지 서너 개를 이어 붙여 놓았는데 상처가 벌어져 피에 절은 벌건 속살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지휘관일 남자 하나가 자경의 외할아버지에게 총뿌리를 갖다 대며 밥을 하라고 윽박 질렀다 식구들은 물을 기러 온다 불을 지핀다 허덕대며 밥을 해 먹였다 혹시라도 수 틀리면 뭔 짓을 할지 몰라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자경의 외중주 할머니는 젊은 며느리와 딸을 눈에 띄게 하지 않으려고 고방에다 숨겨 놓고 직접 밥 짓는 수발을 들었다 이틀을 눌러 앉아 있던 인민군들이 떠났고 다행히 별일은 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사람들이 하나 둘 피난 갔다 돌아오면서 우익들이 활기를 쳤다 그들은 자경의 외가 집에서 인민군에게 밥 해 먹인 것과 아무 하도 잊지 않은 걸 꼬투리 잡았다 결국 자경의 외할아버지가 지서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다가 일주일 만에 풀려났다 지서를 낳은 외할아버지는 모진 고문에 운신을 하지 못할 만큼 몸이 망가져 있었다 고문 후회증을 앓던 외할아버지는 그 애를 넘기지 못하고 사망했다 우익들은 밤낮으로 자경의 외가 집을 감시했다 어디 가까운 곳을 가도 필히 신고를 해야 할 만큼 일거수 일투족을 제안받았다 별것 아닌 것에도 트집을 잡는 바람에 어떠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디런덴 입스치는 소리 앞마당을 서성이는 기척에도 식구들은 놀라고 잔뜩 조심했다 그렇듯 참혹한 전쟁의 상처 한복판에 자경 부모의 불행한 가족사가 있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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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